자리 어떻게 앉을까요? 자리? 이거 항상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리 어떻게 앉는 거? 어렵지? 여기 계속 긴장감이 감도네. 식사 자리 중요한 게 이때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어요. 앞이나 옆에 앉을 경우에. 그쵸. 나 그냥. 나 그냥. 먼저 앉는 사람이 인자지. 혜경 씨가 먼저 앉았어. 눈치게임 하기 싫다 이거야. 먼저 앉는 사람이 인자지. 그냥 앉아요? 왜요? 앉으면 안 돼요? 혜경 매력 있네. 귀여워요. 앉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다들 눈치 보고 있어요. 나 여기 빨리 앉아야지. 먼저 앉는 사람이 인자지. 그럽시다. 오 귀여워. 어머. 아 느낌 좋다. 왜 안 앉아. 그냥 앉으지. 그냥 편하게. 다 생각이 많아. 왜요? 민성. 민성. 해견법 맞나. 수지는. 왜요? 그렇죠. 귀여운 옆자리로. 나이스. 네. 그렇지. 응. 다 티내난다. 진짜 다 티난다. 따뜻하네. 샤보. 잘 듣네. 샤보 씨는. 샤보 씨는. 샤야는 표정 안 좋아 보이는데. 샤야는 종교 갔는데. 샤야 지금 종교 갔는데. 샤야 지금 종교 갔는데. 아, 이때 빨리 움직였어야 돼요. 네, 빨리 움직였어야 돼. 세야, 어떻게 세야? 바로 켜러 갈까요? 바로 가져가요? 그래. 됐고 밥이나 먹자. 네, 서서 부패식으로 먹으라고 했어요. 오, 세아가 또 적극점이 나오네. 저 먼저 좀 풀게요. 밥이... 밥 여기 하세요. 이것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막 챙겨줘, 세아가. 이만큼 드신다고요? 이래서 왜 이기랬나? 거의 코딱지에만큼이. 맛있겠다. 신경 쓰이지? 그거밖에 안 먹다고요? 저한테 뭐라 하시더니. 그러게요. 세곤 표정 봐. 세아랑 얘기 많이 하니까 세곤 표정도 안 좋아. 얼굴이 다 늘어난다. 양인가? 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식사 맛있게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엄청 맛있네. 이거 되게 맛있어요. 네, 엄청 맛있데요? 그거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뭐라고 했죠? 고사리 해장국. 고사리 해장국. 고사리 해장국? 내감이... 술, 맥주 줄까? 응. 맥주? 술? 아, 있구나, 지금. 아, 그래 무심하게 잘 챙기네요, 종교가. 어머, 어머, 어머. 좀 하세요? 익죠? 오? 좀 하세요? 익죠? 어머, 어머, 어머. 오, 멀리 있는데? 오, 멀리 있는데? 이야, 진짜? 저렇게 멀리 있는데? 방역배는 봐봐. 방역배 수신이 있는데. 우와. 방역배 수신인데. 아니, 만약에 마신다고 하면 이렇게 갈 거야? 마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 그렇겠지. 왠지 종교는 마음이 새아한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새아 아니면 새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긴 한데. 야, 그런데 저렇게 멀리까지 딱 시선을 찍어 정확하게 표현하네요. 와, 이건 너무 티나는데. 술 마셔요? 익죠? 제가 따로 마시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제가 따로 맛있게 하면 관심 없는 줄 알면 어떻게 해, 종교가. 제가 따로 마실 게 좀 서운하네. 그러니까. 약간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다. 어, 어. 원래 술 좋아하세요? 아, 좋아해? 어,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 음. 술 엄청 많은데? 술 잘 안 먹는다. 좋아요. 무슨 술 좋아하세요? 소주, 맥주. 옆에 있어야 대화가 되는 것 같아, 진짜. 멀면 대화가 안 돼. 소주 좋아해요. 아, 그럼 소주를. 네. 괜찮아요? 한 잔만 더 먹고 먹을게요. 그러면 이거 먹고 소주 먹자. 응, 가볼까? 소주 파구나. 어, 가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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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강력을 통해 온BA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슬 사람은 알람생 보다 Englis 지재의 어포드 눈 Jake가 뭔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본인은 사실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응 그렇지 그래서 그냥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약간 그 생각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상대에 대한 배려 이런 차원에서도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셨어요? 아니 나는 안 해 안 했어 안 했어 궁금했어 우리 얘기를 하고 왔나? 약간 이런 궁금증? 난 상상도 안 되는데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죄송한 것 같아 또 짠해야 돼요? 1 5 4 5 5 5 6 감사합니다.